응, 나 파란 애 안 먹어 응 저녁 먹고 가지 서로 불편하잖아 뭐야, 나 이수씨한테 또 쫓겨놨네? 병원 갔다 온 거 괜찮은 거야? 밖에서 보니 얼굴 빨간 데? 빨대로 맥주 마셔서 그래 들어가 너 주사 맞고 술 마셨다고? 아니, 맥주 마시고 주사 맞았지 이호한테 말하지 마 너 진짜 그러면 안 돼 특히 예방접종 같은 거 안 들린대요, 안 들린대요 나중에 혹시라도 오면 이산씨 다음부터 그러지 마 알았지? 뭘 또 대답 안 하지? 대답 안 하지? 너 엄마한테 일릴 거야 너 전화하기만 해 일릴 거야? 전화하기만 해 하면 어쩌시려고 해, 김치옥 씨 아, 놔 아, 진게 엄마, 엄마